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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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추 양파 다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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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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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추 바삭바삭 사먹는 passo 양파 바삭바삭 가 Globale 고추냉이는 당면을 넣는다 소스 고추냉이를 구워줍니다 반죽 고추냉이를 만들어라 간장 고추냉이를 만들어라 바삭바삭 소금 소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